뭐야? 일부러 나왔다! 공통! 공통! 가복! 하나밖에 안 보인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이지? 샘 먹고 중! 어! 눈통! 눈통! 어허어! 확실하나? 0n1 가복 2... 일무는 하나 4북 2... 일무는 하나 2배.. 샘 들어갔다 영등간다 다시 2배속 오호호호호... 어허허 다 빡세 나 뭐해. 이러노? 형들아... 천천히 하자고? 오케이 어.. 이거 좀 빨리 할라카면 안 될까? 오케이 오케이 딱 어이 우리 진다형 오더하기 좋노 봐봐 이거 핀 튀는거 봐봐라 저 친구 그래 생각보.. 생각보다 작업 없는데? 눈 잡혀있다 있긴 낚시빵 없어 첫번째 박 아니야 그래 마루잖아 마루 빠졌나? 뭐 본거임? 마루였잖아 마루였어? 어우야 오른쪽 실각 가..가재 아 깨비형님이시구나 낚잉 오른쪽 쓰나 있었다 오른쪽 쓰나 한번 짜볼게 조카 사이즈가 빡센지? 어 이게 안맞아? 어 이게 안맞아? 근데 뭐 이게 풀어야되는데 못풀겠노 DC 왔다 요양 하하 노동아 DC가 하나 더 아 이게 상대방이 낸줄 알고있으니까 좀 근데 몰라야 재밌는데 몰라야 재밌는데 하하 근데 눈 안미니까 할만하다 이거 해보자 우리가 잘하면 될 듯 나 적백에 그냥 쏜다 나 적백에 그냥 쏜다 오케이 좀 잘하는 애들 간다고 다 쏘라 마루마루마루 뭐 둥글해? 형님들 아 우리 지원 요청 왔어? 응 그럼 콕 나필? 필이야 잘 넘어가도 되긴 해 나이스 제발 있으면 뭐 또 날라올텐데 그러면은 템포를 좀 올려볼까나 중안만 켜고 아 아 손수나 바뀌었네 이거 좀 찔끔찔끔 짜야겠다 빡빡마냥 오케이 각이 너무 야무지다 그래도 이거 예의상 안 밀어주는 것 같은데 지금 요형이 1턴이거든 이때 키 빨리 이해야 돼 빨리 내가 누랑 띄워볼게 확인 왼쪽으로 안 붙는다 애가 말해서 작업만 하거든 나이스 일단 나 핀 두개 있다 우리 쌤 먹었다 저 뺐어 눈빙 왔다 우리 쌤 먹었다 쌤 들어왔어? 저 통 있을 건데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거물배 3이라는데 한 명은 어딜까 따라가자 중 4명은 좀 아쉬운데 그니까 난 거물로 가는 줄 알고 따라가자 끔간다 지금 기다려봐 나 임마가 나 내가 띵을 차 가면 가볼게 띵 하나 힝 두개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걸 아 이거 딴 데 갈 걸 그랬다 거미나 어디 이거 우리 둘만 생각하자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난 검 따라가는 줄 알고 따라갈 거야 근데 검 전방하면 좀 빡셀까봐 혼자 이거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 작업이야 공통 접에서 폭 바로 빠지는 거 죽 밀렸나? 나 띵 두개 있긴 한데 바로 바로 있다 어 지게포가 나 바로 빠졌다 기다려봐 나 짜볼게 점프하지마 점프하지마 어 어 띵 갔다 우리 간다 간다 어 도깨비가 큰일 났는가 검적 빠졌다 하나 하나 검적 빠졌어 검적포가 나 아 이거 뭐가 좋네 아 이거 뭐가 좋네 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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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 ate os 스나 없잖아 낚시 체크하고 전방 조심 나는 빨ăngרי 알드 В Пуп지마 뭐 날아온다 띵 까줄팀 eless ει 스나 탈력 좀 받아야되는데 또 안들려가다니깐 이게 아 눈 안미는게 진짜 다행이다 눈 밀었으면 정신없을걸 할거 거의 없을걸 아 일단 주말에 아 근데 주말도 비슷하긴해요 형님 일단은 제가 월달까지는 한번씩 조금 더 달리고 길게 연마가 나 이거하고 백업 가기로 했나 둥그레형들 방 아 알겠다 어차피 우리도 수비 지인형 방이니까 왼쪽 홀딩 좀 시원하게 하고싶긴하네 뭔가 그치 죽 먹었나 둥통 앞에 삥치고 갑옥 찔러볼게 오케이 아 우리 죽 먹었어 근데 물이 아니어도 돼 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 일무소리 아 뒤에서 쬐고 있을게 일무소나 없다 샘 둘이다 샘 둘이다 이문 앞에 하나 있다 뭐야 삥 공항쌤 셋 잼 넷 아 하나 뒤로다 영원히 뒤로다 영원히 뒤로다 영원히 뒤로다 영원히 아이고 요양한테 죽었다 한 1,2점만 더 따오면 될 것 같은데 아 내가 킬을 좀 많이 해야되는데 중이 있어볼까 중 미는 것 같거든 나 노델빔 깐다 그냥 나 노델빔 깐다 그냥 나 노델빔 깐다 나 노델빔 깐다 중 미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잘하는 형들이라서 노델빔 깐다 어 나 뺐어 잼 깐고 포까도 빠지네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첫 판만 왼쪽 가시고 없네 뭐야 일문 나왔다 윗고 윗고 가복 윗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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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윗고 윗고 나도 나도 오오오오! 젠지 팬님 안녕하세요 소중한 하자 아 박스 포거나 디박스 포거나 아 박스 포 안 깔겠다 학습 능력 없노 눈 안 빈다 안 빈다 작업 말고 빨리 어 중 완전 밀었다 이거 또 온다 또 온다 폭 야 바이델스네 나오겠다 그리 그리 보면 나 터널에 삥 갈려 그냥 눈동 보지마 눈동 비어나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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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눈 안고 아 이거 형 눈눈 눈눈 아 이거 한 명만 뭐 하면은 티키타카가 좀 돼야 되는데 다른 데가 너무 쓸려버리니까 어디 갈 건데 검 갈까 형 검목볼래? 검이라도 막을까 제대로? 아 오늘 스나폼 좀 올리고 있어가지고 이대로 좀 싸야죠 검 두명이사 좀 빠르자 하나 더 있었다 더 있었다 하나 어 콜로 개피 콜로 개피 포 하나는 저 뺄건데 저 뺄서 포 깔는다 이거 뭐야 한 번만 봐줘요 간다 뭐 깠다 삥 개피 컷 야 바이델스네 중발 원인이 되는데 없지 영화 새로 읽고 좀 봐줘 없어 없어 어 보고 있어 지금 물배통이에요 물배통이라고? 계단! 계단스! 중스! 하나밖에 안 보인다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어디 간지 안 보이지 샘 먹고 중 어 눈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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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스나이였다 세탈한거 조심 눈으로 갔어요 네 난 줄 알 텐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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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 스나한 줄 알 텐데 오호라 스나 아이고 부끄러워라 스나 뭐해 형님 부쿠부쿠 아이고 아이고 우와 포 길다 이거 도망쳐 점점 패핑하나 중둘 하나 더 있다 하나 있다 연마가 나 안빠졌어 안빠졌어 있어 있어 크레아틴 하나 스나까지 왔다 포가 나 빨리 포가게도 나 알죠 그러면 세명이다 최소 빠진데 세명일 수 있어 뭐야 빼야 돼. 이거 범부리자 범부리자 죽밀자. 그냥 죽밀자 거물 낀다 와 중채 확실하나? 다중채 가복둘 일문하나 샘 들어갔다 공격난다 다시 오오오 다 빡세다 뭐해라 윈치면 편했을건데 아닌가? 요형이 좀 봐주고 계시네 그니까 일부러 검정에 뛰거나 요형 요형 반 빅먹었다 다리반이야 다리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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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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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아 못 맞았다 하나있다 하나있다 한 명 있었어 빠졌다 가지마요 가지마 안가는게 나 이거 가지마세요 건 봐주실분 저요 울빼빙 왔다 눈 끌렸대 왜 또 빅뚜갔어 낫빙 조졌다 왔나? 울비없다 페이크 그래요 오 새로입은 노드빙 이모가 깼다 아 내가 못잡았노 마지막 이거 이기나? 설마? 에이 설마 사구민이 만나세요 아 안돼 안돼요 어 으헤헤 범 한번 찌를 때 됐는데 그니까 작업만 한다 이거 웬만하면 기계하지마 이거 형 죽으면 좀 나 외롭대 다 빠졌다 다 빠졌다 오케이 노통아님? 노통아님? 노통암 일문암 일문암 노통암 일문암 오 제스 뭐야 제스 뭐야 쌤 들어왔다 쌤 쌤 쌤 쌤 나이스 어디야 중소리 중소리 나가볼게 아야야야야 오케이 게나스 나가 나가 어 나가 나가 이제 나가도 돼 이 사람부터 안녕하세요 밥상님 안녕하세요 오늘 자세 교정한 보람이 있구만 홈 좀 돌아오나? 네 그럼 안보여요 어 뺑어줬어 코너 조심해래 응 가보게 돌다는데 쌤 조심해야 돼 뭡니까? 가리 미션 실패 아 이거 근데 검 안 오는 길다 다행인데 검 계속 오면 마무리가 정신 없을걸 어 왠지 오리쪽에 있다 아직 요형 반 요형 P1이다 어 나 피 안 왔어 안 왔어 빠진다 바로 아 아 큰일났다 이거 가보 오겠는데 가보 갔다 가보 갔다 울통 아 아 아 중껏 퐁 하나다 아 중껏 퐁 하나다 아 아 깨비언니 안보여 가보겠니 한번만 봐줘도 왔다 한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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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반 반 반 반 다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와 빡세다 빡세 아 근데 갑자기 우리 이기고 가면 좀 그런데 이 한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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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런하면 좀 오버 아님? 코너 있겠다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일단 왼쪽에 하나 빠졌고 모른다 아직 있다 아직 아 왔다 어 야 왜 안맞아 와우 오 뭐야 30개 뭐야 이방에서 30개를 찍다니 미션 성공 미션 없는데 헤헤헤헤 거맞을 수도 있겠다 와 네 이겼네 승리하셨습니다 아이구야 말좀 잘 해드려라 아 네 저는 원래 나갈거였는데 지금 몇 대 몇이래 둥그레형들 지금 몇 대 몇이래 둥그레형들 그럼 새벽에